Q. 우영규의 우영규 슈터 이기재가 잡았습니다. 이기재 크로스 넘깁니다. 우슛! 다녀오고 슛불! 우영규 선책골 결국은 기록합니다. 우영규에게 우영규! 우영규! 3대0입니다. 우영규 슈터! 우영규 세이블 심한 골! 우영규 선책골! 우영규 선책골! 우영규 선책골! 다시한번 왼 벌로 선책골! 우영규 선책골! 공정! 고명우세대 애덕! 다시 한 번 분전으로 붙였습니다. 애덕! 활렬! 다시 한 번 시민호도 넘게! 고명우세대! 멀틱골! 안아주고 올렸어요! 오오오오오! 들어갔어! 안경준이에요! 안경준 수원 상승 두 번째 골! 수원 상승 원정팀이 2대0으로 앞서갑니다! 슈퍼맨치! 자 수원의 공격력 최근에 화화산처럼 타오르고 있습니다! 마나보! 마나보! 마나보 직전 쇼핑! 이 턴은 정말 멋진 턴이 나왔습니다. 이쪽으로 갑니다 마나보. 마나보도 한 번 더 밀고 들어갑니다. 마나보의 마나보! 여기서 재창했습니다. 그리고! 자 이번엔 재갑습니다! 자 재갑습니다! 자 출발합니다. 그리고! 슛골! 3대2! 이기재가 잡았습니다. 이기재 크로스 옮깁니다! 잡아놓고 이 얼리 크로스 완벽하게! 받아주고! 올렸어요! 자 다가갔어! 아 이기재 대단합니다. 지금 전반전은 두 개의 도움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유기재 선수가 조자리수 도움을 기록했다고 봐야될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부전으로 붙였습니다 다시 한번 수빈으로 왼깃 유기재 감았습니다 오영기 선수의 득점이네요 이렇게 되면 유기재 선수의 도움도 하나 더 추가가 되는거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